너블 욕습 조빈을 마음에 품었던 대조영은 그때 네 눈앞에서 죽었다 이제부터는 힘과 힘이 격돌하게 될 것이옵니다 동명 천재단 놈들과 관련된 건 무엇 하나도 놓쳐서는 아니된다 어서 소장의 목을 치는데 주저하지 마시오소서 잠깐 대조영의 마지막을 보고 내 눈으로 확인하고 떠보겠어 다음 표정은 서른기가 될 것이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